안녕하세요. 영어성경을 읽으며 영어와 성경을 함께 익히는 영어성경 읽기, 계속해서 Life of Jesus 34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볼 영어성경은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신 예수님,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보곤 8장 말씀이에요. 자, 누가 보곤 8장, 40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when, 뭐 할 때? 예수님께서 return, 돌아오셨을 때의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돌아오셨는데, 내용상 어디로 돌아오신 거냐 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남으로 돌아오신 것, 그걸 얘기합니다. 돌아오셨을 때, a crowd, 크라우드는 많이 나왔었죠? 군중 혹은 무리가 바로 크라우드입니다. 참고로, 크라우드에 이디를 붙이면, 크라우드 이디를 보면 아주 번잡한, 무리가 많은 그 뜻이 되죠. 그래서, 크라우드 스트리트 하면 번잡한 거리가 됩니다. 한 무리가 예수님을 웰컴, 환영했어요. 예수님이 딴 데 가셨다고 오시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자, for,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expecting,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를 아주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것을 환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도 고치시고, 많은 기적도 행하시니까, 예수님 오신 것을 환영한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살계의 중심지인 가버남, 갈릴리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죠? 그러니까, 가버남으로 오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흥미롭게도, 12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는 두 명의 여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어린이고, 한 명은 어린이인데요. 이 12와 관련이 있는 두 명의 여자를 만나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절 말씀이에요. 41절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문장상으로는 완성된 문장이 아닙니다. 뒤에 42절과 연결되어 문장이 완성이 돼요. 그렇지만, 일단 41절을 먼저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n, 그때, 예수님께서 가버남이 오셔서 무리들을 환영할 때, 어떤 무리보다도 더 예수님을 아주 고대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Oh man, 한 남자인데, Named Jairos. 항상 명사 뒤에, Named가 오게 되면, 뭐뭐라는 이름을 가진 그 뜻이었었죠? 그러니까, Jairos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가 그 뜻입니다. Jairos는, 한글 성경에서는 야이로라고 해요. 야이로.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입니다. 바로, 야이로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옆에 코마로다가 보충선용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원래 came and 연결되는 건데, A synagogue leader는 이 야이로, Jairos를 꾸며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synagogue의 leader였대요. 자, synagogue도 우리 성경에 몇 번 나왔던 단어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이죠. 유대인의 예배당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해드리는 그 장소가 바로 synagogue예요.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synagogue의 leader. 그러니까,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이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 사람인, 야이로가 came, 왔습니다. 그리고, fell at. 자, fell은 쓰러진 거니까, fell at. 어디에 쓰러졌냐 하면, 예수님이 fit, 발에. 발 앞에 쓰러져, 즉,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이 회당장이 뭐하는 사람인지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 사람이 갑자기 와서 예수님이 발 앞에다 엎드렸습니다. 자, 그리고는, comma, ing니까 이거 이거 했다는 거죠. 보충 설명입니다. 바로 pleading하면서, 예수님께 pleading하면서, 뭐하라고 pleading했냐면, to, 야, 하라고 pleading하면서 그 뜻이에요. 일단, plead라는 단어는 간청하다는 뜻이죠. 이게, please 생각하시면 쉽게 해주십니다. please하고 plead합니다. 예수님께 간청을 하면서 엎드린 겁니다. 뭐라고 간청했습니까? 그러니까, to come, 그의 집으로 와달라고. 예수님께, 그냥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막 뛰어가서 엎드린 다음에, 오, 예수님 제발 저희 집에 와주세요, 라고 간청한 겁니다. 자, 여기서 야이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요? 회당장이었었죠. 자, 회당장은 말 그대로 회당에서, 주로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거든요. 안식일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동네에서, 지역에서 매우 지체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동네의 한 지역에 어떤 종교적인 지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원로 역할을 하고 정신적인 지지 역할을 하는, 예배를 주관한 사람이니까, 오늘날 따지면 교회 단회장, 그 정도 되는 상당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주는 그런 높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와서 예수님께 엎드린 겁니다. 아마 나이도 예수님보다 많았겠죠. 회당장 정도 될 정도면, 예수님 나이가 있다가 30살 정도니까, 아마 나이도 많았을 겁니다. 이 사람이 그냥 와서 엎드린 겁니다. 회당장에 예수님께 엎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사회적 위치에서 차이가 많이 났죠. 회당장은 한 지역의 영적 리더예요. 아주 존경받는 지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신분이요? 그냥 목수죠. 목수고, 공식적인 지도자도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제자들만 데리고 다니는 어떤 사람이었었죠. 누가 봐도 야이로가 신분이 더 높은 사람이었어요. 또 나이도 많고, 이런 사람이 청년에게 와서 엎드린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유대인의 눈치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 예수님이 인기를 많이 얻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했거든요. 바리새인들 같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 엎드리게 되면, 야이로 회당장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가 있었죠. 다른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들과. 바로 그런 면에서 유대인의 눈치를 봐서도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엎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야이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또 어떤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42절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because으로 연결됩니다. 42절 말씀이에요. Because his only daughter, a girl of about 12, was dying. 바로 이겁니다. Because, 왜냐하면 그의 only daughter니까 유일한 딸, 외동딸이네요. 그러니까 야이로에게 딸 한 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 유일한 외동딸인데, 딸이 누구냐면, a girl, 소녀입니다. of about 12, 약 12살쯤 된, 12살쯤 된 한 딸이 was dying,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be dying이니까 아직 죽은 거 아닙니다. 죽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불치병 같은 게 걸린 것 같아요. 아주 심한 병에 걸려서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12살에면 참 이제 인생이 막 피어날 때죠. 이제 소녀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가 12살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풍습에 따르면 12살이 넘은 소녀는 결혼할 수가 있었어요. 13살, 14살 때 결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이제 소녀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단계에는 가장 피어나는 꽃과 같은 그 나이. 그 나이에 소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치기 위해서 야이로가 별해볼 걸 다 했겠죠. 의사도 찾아가고 별걸 다 했겠지만, 도저히 낫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최후에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께 온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체명과 의심과 사회적인 신분을 무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겁니다. 이것은 야이로의 겸손한 자세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고쳐주려고 마음을 정하시고 그를 따라가세요. 그 뒤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모함에 따라 예수님께서 was on his way. be on one's way 이런 더 중요한 수고 하나 있습니다. 뭐뭐에 가는 도중인 그 뜻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길을 가던 도중에, 여기서 가는 길은 바로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입니다. 야이로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집에 가서 고쳐주려고 가시는 길이에요. 바로 그 가는 도중에, the crowds, 무리들, 무리들이 거의, almost 그를 크러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크러쉬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부서뜨리다, 밀어넣다, 밀치다 이런 뜻이 다 있어요. 여기서는 거의 무리들이 있으면 꽉 민 걸 얘기하죠. 꽉 밀어가지고 예수님과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거의 예수님과 부딪히게 됐다, 예수님과 밀게 됐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크러쉬가 들어가는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요. have a crush on 이라는 표현인데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누구누구에게 반하다, 누굴 좋아하게 되다 그런 말 쓰죠. 주로 남녀와는 이성관계에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때 have a crush on 이라는 말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he had a crush on her 하면 그가 그녀에게 반했다, 홀딱 반했다 그 뜻이에요. 이제 크러쉬가 이런 뜻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야유로의 말을 들으시고 고쳐주러 가는 도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특이한 사건이 발생해요. 43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43절도요. 문장이 완성된 게 아니고 이게 44절과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두 개가 43, 44가 하나의 문장이고 이것은 반쪽짜리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ow a woman, 갑자기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자인데 어떤 여자면 having, 갖고 있는 여자예요. 뭐냐면 flow를 갖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 코마 이하는 역시 여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자가 후루도 연결되고 having에서부터 years까지는 여자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자, flow란 단어 어떤 뜻이냐면 흐르다 혹은 흐름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flow of blood는 피의 흐름을 갖고 있던 여자예요. 한마디로 피가 흐르는 그런 병을 갖고 있던 여자인 얘기입니다. 자, 얼마 동안요. for 12 years니까 12년 동안이나 피가 흐르는 병을 갖고 있던 그 여자를 얘기해 주겠습니다. 이 병이 무엇인가의 뜻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을 갖고 있던 그 여자인데 그 여자가 또 후루 연결돼요. 관계대명사죠. 이 여자가 had spent. 자, spent는 쓴 거죠. 다 사용했다는 겁니다. spent, a, on이 들어가면요. 바로 a를 on 뒤에다 썼다 그 뜻이에요. 많이 쓰여요. spent, 뭐뭐뭐 on 되면은 이거를 on 이하에도 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녀의 모든 livelihood를 썼대요. livelihood가 되면 생계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생활비예요. 생계를 위해서 쓰는 돈이겠죠. 그녀의 모든 생계를, 그녀의 모든 생활비를 썼대요. 온 누구에게? physicians들에게 썼대요. 자, physician은 의사를 가리키는데 보통 내과의사를 physician이라고 그러죠. 내과의사, 참고로 외과의사, 수술을 전담하는 외과의사들은 surge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들에게, 그 당시 의원들에게 모든 생활비를 다 썼대요. S가 들어갔죠.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의 의사들에게 돈을 다 쓴 거예요. 왜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12년 동안이나 몸에서 피가 계속 흘렀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바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돈을 다 썼지만 그렇지만 could not, could not be healed, healed, 힐링이 되지가 않았댑니다. 치료가 될 수가 없었대요. 바이예니, 뭐에 의해서도, 어떤 거에 의해서도, 어떤 거에 의해서도 치료가 안 됐댑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다녔지만 병이 치료가 안 됐고 결국 돈만 다 탕진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여인이 걸린 병이 바로 뭐냐면 혈루증이라고 그러죠. 혈루증, 피가 계속 흐르는 병입니다. 이것은 이 중에 부인병이죠. 여인의 몸속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데 보통 근종 이런 것 때문에, 몸속에 있는 근종 이런 것 때문에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 그런 병이 바로 혈루증이었습니다. 이 혈루증은요. 이 구약 성경에 따르면 부정한 병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몸에서 피가 계속 나오면 이것은 부정한 병으로 규정이 됐고요. 그래서 레위기 15장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혈루병 환자는 부정하고 특히 이 혈루병 환자를 만지기만 해도 함께 부정해졌어요. 혈루병 환자가 있던 곳에 손만 대기만 해도 같이 부정해졌습니다. 바로 그런 병에 이 여자가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신체적으로도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몸에서 계속 피가 흐르니까 얼마나 그 몸이 야유했겠습니까?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몸도 아마 야유했겠고 또 특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존재예요.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지면 다른 사람들이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무리에서 격리된, 무리에서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이 여자가, 그래서 a woman이 44자의 came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문장이. 여기까지는 다 그 여자를 꾸며주는 거예요. 문장이 복잡하죠. a woman, 바로 이거 이거 한 이 여자가 그러니까 12년 또 혈류증을 갖고 있고 모든 가산을 다 의사에게 탕진했지만 치료함 받지 못했던 한 여자가 came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44절을 들어보겠습니다. came from behind and touched the border of his garment. 그런데 여자가 came 왔어요. from behind니까 뒤에서부터 예수님의 뒤로,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고 계셨거든요. 많은 무리들이 막 예수님하고 둘러싸고 밀고 막 그랬죠. 그런데 뒤에서 여자가 온 겁니다. 그리고는 touched, 만졌어요. 뭘 만졌을까요? the border of his garment를 만졌습니다. 일단 border 하면 이것은 경계라는 뜻이 있고요. 국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라의 국경. 그리고 가장자리라는 뜻이 있어요. 항상 끝자락 그 뜻이에요. 그리고 garment가 되면 의복, 옷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옷의 끝자락을 살짝 만진 겁니다. 이것은 누가 보면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여자가 이거 하기 전에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만 대기만 한다면 아마 내병이 나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 아주 완전한 믿음은 아니죠. 약간 미신적인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무슨 부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의 옷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어쨌든 이 여자는 온갖 걸 다 했지만 안 되니까 막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저분의 옷이라도 내가 한번 만지면 내가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비록 좀 미신적인 불완전한 믿음이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병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은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일부라도 만지면 그 능력이 나에게 올 것이다 라고 믿고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죠.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몰래 와서 살짝 만진 겁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부정한 저자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면요. 사람들에게 막 돌맞을 수 있었어요. 어디 부정한 게 막 이러면서 돌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와서 그냥 살짝 그 능력만 바꿔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놀라운 일 생깁니다. 44절 하반절입니다. 그리고 이미디얼리 즉시 그녀의 피의 흐름이 중단됐어요. 12년 동안 이 여자를 괴롭히던 혈류증이 완전히 낫게 됐습니다. 참 기적이 발생한 거죠.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비록 불완전한 믿음이었지만 어쨌든 저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작은 순수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만졌을 때 정말 그 능력이 임해서 그 병이 낫게 됩니다. 이 여자는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 어때요? 목적이 달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4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위에 수많은 사람도 애워싸고 있었거든요. 둘러쌌습니다. 수많은 사람도 예수를 만지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애워쌌으면 밀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 중에서 특별히 한 사람을 지목하셔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이것은 그 여자에게 들어가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가 만졌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냐면 그들이 모두 디나이 했습니다. 디나이라는 말은 부인하는 뜻이죠. 내가 안 만졌는데 서로 다 부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날 만졌냐 그랬더니 저 아닌데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딱 그렇게 했을 때 피럴,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마스터, 주인님, 주여 라고 말한 다음에 더 피플라, 사람들이 크라우딩, 아주 바글바글 댄데 크라우드가 여기서는 동사를 쓰였으니까 무리가 바글바글 대던 정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고 그리고 프레스, 프레스란 말은 어떤 뜻입니까? 밀다 누르다는 뜻이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있는데 누가 만졌냐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뭐 베드로의 말은 합리적이죠. 수십 명이 외웠었는데 다 만졌겠죠. 예수님을 갖다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답을 원하신 게 아니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먼, 누군가가 나를 터치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졌지만 그중에서 특별한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믿음으로 나온 사람이었죠. I know that. 내가 안다. 레디아를. 파워.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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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 gone out. 힘이 나갔다는 겁니다. from me. 나로부터. 예수님의 권능의 치료의 능력이 이 순간 나간 걸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율법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여자가 예수님을 살짝 만지고 도망갔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게 돼버립니다. 이 여자가 만진 건 다 부정했거든요. 예수님도 부정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그냥 몰래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 여인을 찾고자 하세요. 이 여인이 누군지 알고자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만약에 이 여인이 병 고침받고 그냥 도망가버리면 여자와 예수님과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어집니다. 아무런 관계가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냥 한 번 병 한 번 땅 고침받고 끝난 관계예요. 오히려 여인이 예수님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앞으로 껄끄럽게 볼 수가 있죠. 죄의식이 뜰 거 아니에요. 내가 저분을 좀 부정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죄의식만 생길 수가 있고 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즉 여인의 육체적인 병은 고침받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그 구원자와 죄인 간의 생명의 관계는 맺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남남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고 이 여인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기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여인을 찾고자 하세요. 누구냐? 누가 먼저 하세요?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숨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인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47절 말씀이에요. When, 언제 그 여자가 so, 봤습니다. 뭘요? that, 이야를. 그녀가 couldn't,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봤어요. 뭘 할 수 없었을까요? Remain hidden. 일단 remain 하면 어떤 상태에 남다, 유지하다, 머물던 뜻이죠. hidden은 바로 hide, hidden의 pp, hidden입니다. 숨기단 뜻이에요. 그러니까 remain hidden 하면 hidden, 수동태네요. pp니까. 숨겨진 상태로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몰래 여자는 도망가려고 그랬잖아요. 몰래. 그러니까 몰래 도망간 상태로 자기를 밝히지 않고자 했던 그런 상태로 유지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찾으시니까 도저히 여자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를 신분을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여자가 came up,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바로 제가 손댄 그 여자입니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저는 내 옆에 역시 코마 아인즈니까 보충설명이죠. 트렘블링 하면서 나온 거예요. 트렘블은 어떤 뜻이에요? 떨단 뜻이죠. 떨다. 몸을 떨면서. 왜냐하면 여자가 예수님께 나쁜 짓을 했잖아요. 부정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더들 떨면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지고 혼낼 거라고 생각한 거죠. 누구냐? 그러니까 날 잡아서 혼내려고 하는구나 하고 더들 떠고 나온 겁니다. 실제로 율법에 따르면 이어지는 지금 사람에게 돌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었거든요. 예수님만 선택했으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졌을 겁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을 다 부정하게 했기 때문에요. 정말 사람들의 큰 복면을 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을 떨면서 지금 두렵게 당한 겁니다. 참고로 트렘블이라고 쉬버라는 단어들을 떨단 뜻이에요. 쉬버 이것도 역시 알으시면 좋은 단어입니다. 쉬버. 어쨌든 몸을 떨고서는 fell down. fall down은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엎드린 거예요. 어디에? 인 프론 업니까 누구누구가 앞에서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냥 확 쓰러진 겁니다. 덜덜 떨면서. 와 이제 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녀가 그에게 말합니다. 인 프론트 오브 에브리원. 모든 사람 앞에서 말을 합니다. 뭘 말했냐면 why. 왜 그녀가 예수님을 터치했는지를 갖다가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초지정을 싹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왔는가. 한마디로 뭐한 거예요 지금요. 자기 간증을 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걸 다 하게끔 주님께서 허용해 주세요. 자 이 여자의 간증이 끝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걸 예상했겠죠. 예수님께서 화내시고. 너 왜 날 부정하겠냐. 막 이런 식으로 화를 내실 걸 예상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48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자 이런 간증을 다 듣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노트라. 따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건밖에 없습니다.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따라 노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여자가 유일합니다. 자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사랑스러운 아빠의 모습이죠. 아빠가 마치 사랑한 딸에게 말하듯이 따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서는 your faith.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자의 불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미신같은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을 높이 평가해 주신 거예요. 나에게 와서 내 옷에 손 대기만 하면 나을 거라는 그 믿음. 비록 작지만 불완전하지만 순수한 그 간절한 믿음을 받아주신 겁니다. 예수님과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완전해서 받아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100% 완전해서만 받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순수한 마음 간절한 마음 주님께만 나아가면 되겠다는 그런 소원을 주님은 받아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선은 go in peace 가라 in peace 평화롭게 가라. 이 여자는 지금 되게 불안했잖아요. 괜찮았다 이제 평안하게 가라 하라고 이 여인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참 놀라운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까 설명드렸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육체 질병보다도 영혼의 치유를 주기 원하였습니다. 이미 병은 났어요. 그냥 가면 돼요. 만약 육체 질병 고치는 것만 주님의 뜻이었다면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 여자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과 껄끄러울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간장하게 하세요. 그러므로서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이제 인격적인 관계성이 맺어지게 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겠죠. 또 그 후에 예수님 만나도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껄끄럽지가 않죠. 주님을 정말 뜨겁게 다시 사랑하면서 만날 수가 있잖아요. 이제는 회복됐기 때문에. 바로 주님은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간증을 시키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혈루증 걸렸던 여인의 믿음 또 그 여인을 영을 고치해 주신 특히 영혼의 병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격리되고 사람들 사이에 삼게 할 수 없었던 그런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이 모든 걸 다 한 번에 싹 치료해 주신 정말 놀라우신 치료자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이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가셔야 돼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셔야 되죠.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하고 있었잖아요. 그 내용은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도 아직 흥미롭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쫙 들어보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now a woman, having a flow of blood for twelve years, who had spent all her livelihood on physicians and could not be healed by any, came from behind and touched the border of his garment. And immediately her flow of blood stopped. Who touched me? Jesus asked. When they all denied it, Peter said, Master, the people are crowding and pressing against you. But Jesus said, Someone touched me, I know that power has gone out from me. When the woman saw that she couldn't remain hidden, she came up, trembling, and fell down in front of him. She told him, in front of everyone, why she had touched him. Then he said to her, Daughter, your faith has healed you. Go in peace. Go in peace.